됐어 내가 어떻게 했지 요 간 다음에 요고 으아아아아아아아 하나 까였으면 괜찮아 하나 두개 까였네 아이 피 너무 잘 까요 이거 다섯번 맞으면 거의 죽는거잖아 너무 현실이 반영인데 이거 너무 현실이 반영한거 같은데 어휴 제작가님 이거 뭔가 현실이 너무 방영해가지고 이거 안될거 같은데요 좀 하향 좀 해주시죠 현실이 하향 아 아 미친거 아냐 다시 할수있어 할수있어 그래 아 박지 유도하고 좋아 유도했어 한대 맞았어 괜찮아 왜 저 박지는 왜 이리와 다 잡았어 좋아 쭉 내려가 좋아 요고 애들 잡고 쭉 내려간다 점프하면은 안되네 안되네요 헤헤 아냐 아냐 무기 다른것을 하고 알았어 이거쓸게 4 아 으 으 으 근데 이게 센거 같긴 하네 으 으 으 으 으 숙건 같은 그런 개념같애 잠깐 이거 어디에서 맞는거야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이럴 미친 아 여기에서 이거 쓰라고 한거구나 다시 만들어 잘 활용하는거야 그래 이거 이거 요거 죽어 나 이거 한 대만은 죽을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한 대라도 포기하면 안돼 한번더 나에게 질품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오케이 좋아 방어 안되 박쥐색 개섹 잠깐 놈씩 야 방패 보시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왜 나 예전에 보시 한번 해봤어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요 팟 오케이 다 잡았어 하 왜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 요거 박쥐 눈 씻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거 기다린 다음에 이쪽으로 끌어들여야 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아 이 수프랄 이런 수프랄 팟 좋았어 얘 먼저 잡을까 얘가 방해되는 것 같은데 박쥐 잡고 박쥐 일로와 일로와 좋아 잡았어 요거 되게 이상한 위치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요 잡고 요 놈이 째 거슬렸어 저 못 던지는거 저 봐봐 어? 겁나 잘 던지잖아 좋았어 불피다 좋아 이거 바꾼 다음에 아냐 이걸로 바꿔 오케이 점프 요기 박쥐 몇마리 잡아주고 위로가서 방패 따르면 안되는데 탓 탓 탓 다 따라 다 따라라 오케이 좋아 다시 타이밍이 각이다 슈퍼 아냐 괜찮아 한 대 맞았어 겨우 고작 한 대라고 왜 잡고 나 근데 아까부터 왜 총을 왜 바꾸는거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아니야 그래 하나 더 탱경이 무제한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게 정말 좀 아쉽다 빨리 가 그냥 가 그냥 가 쭈쭈쭈 좋아 간다 죽어 좋았어 야 엄청났다 잠깐 요거 빵거 딸궈야겠다 일부러 딸궈야되는데 요거 좀 빠르게 가야될거 같아 왠지 빨리 잡고 아씨 빨리 못잡았어 오케이 이거 통과했다 아 이야 설마 그래 괜찮아 이정도면 괜찮아 이정도면 괜찮다 얘 얘 잡아야돼 얘 잡아야될거 같애 왠지 앞으로 가다가 큰일날거 같애 아니 이런거였어? 야 야 야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죽어 필요없어 예잡고 관통 스팟 관통 이따가 툭 어치 조아 가 드라이 딸궈앗어? 오케이 좋았어 짐각이다 아니 삼 아니야 최선을 다해보자 괜찮아 이 생명 할 수 있잖아 치타 할 수 있어 수치타 니 이름 뭐 수치타 집풍남무 간다 오히려 나뭇잎으로 하는게 더 좋네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오예아 좋았어 그래 점프에서 질풍참 날리는거다 질풍참 탈생성 좋아 질풍참 좋아 질풍참 야 야 야 질풍참 오케이 완벽했다 야 씨 왔어 어 이게 바로 나야 어 어 어 응 응 왜왜 나 어 나 아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아 오랜만 도 아니고 아 아 아 아 근데 계속 헷갈린다 좋았어 아 아 아 아 저리가 저리가 지옥으로 가버려 나 왜 저렇게 막고 있어 저 내가 흔들려가지고 내가 안보인다 저거 이거 안먹으면 안된다 이거지 그래 아 아 아니다 뭐하니 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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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해 지풍나무로 간다 죽나무 흐어어어 괜찮아 두개정도는 괜찮아 이거 돌진이다 이거 100% 돌진이다 이건 돌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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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죽을 갓 하니까 gradual structural 갓 2회 잡고 그냥 바로 뒤집니다 OK 나이스 좋아 멋졌어 요걸 쭉 간다 요걸 쭉 가서 박시 잡고 요거 잡고 방어 딸는 순간부터 바로 다시 바꾸고 야 저리가 씨 야 왜 안돼 뭐야 이거 왜이래 저리가 어 어 어 나 방어 아직 남아 있는데 한번 더 쓸 수 있는데 이걸로 죽이자 아 근데 이거 게이지가 있어 이 게이지 아 이거 때문에 있는 거구나 아 뭐 때문에 광패 쓰고 근데 일단은 샷건이 좋은것 같애 샷건 먼저 쓰고 저리가 그래 런진 다음에 바로가 허허 완벽했어 바꿔 좋아 황패 작건 박쥐 죽이고 아끼고 가자 쭉 야 야 좋았어 헤헤 완벽했다고 colors 노 Gymarch hand 나 잘 모르겠는데 음 코딩 요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부싼하고 아마 유희가 по 스 같애. 그지 뉴이 보스 같애 뉴이 보스 같은데 제가 보스야? 아닌데? 없자 누가 보스야? 어이 잠깐만 아 나 뭐 먹은지 아 이거 아 유두탄이구나 지렸다 끝났다 끝났어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 왜 안죽냐 이거 왜 안죽어 이거 왜 안죽어 이거 이거 얘 왜 안죽어 진짜 약한가 보네 개 약한데 진짜 약한가 본데 안죽어 애들이 이런 애들 죽일 때 필요하다 이건가 아니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잠깐만 요기 아래도 있는데 아래 뭐하는 곳 있어 나 아래 한거 하자 진짜 진짜 와 어마어마하다 안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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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닿는다 야 방어 방어 허 허 호 허허... 이게 뭐야 이게 최강의 쓰레기를 줬구만 난 되게 좋을 줄 알았어 유탄이라 해가지고 아니 이런 뒤뚜부탄 쓰레기를 주다니 제작자 심사하니 참 요 가져가고 죽 가 그냥 달려 달려 아씨 왜 왜 왜 바뀌었어 잠깐만 저리가 죽으러가 아니 아니 참씨반 여보 근데 이거 되게 빨리 죽어 나도 빨리 죽어 그리고 나도 빨리 죽어 개쩔어 엄청난 게임이야 이거참 이거참 빨리가 그래 빨리 가고 여기는 이게 그냥 못 지나가나? 미안 미안 그냥 못 지나가는구나 알았어 미안해 내 잘못했어 그니까 초반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잡고 좋아 여기는 차례대로 천천히 가야 되는구나 칠풍참 오예아 이거 아래로 내려가는게 좋으려나?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 오케이 기다렸다가 얘를 잡고 요거 조심해야 되겠다 야 쉽지 좋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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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잠깐 이건 이때 요거 쓰자 좋아 좋아 하아 하아 맞죠 핫 핫 핫 여기에서 점프 야씨 어디다 어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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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길이 엄청 헷갈리네 왜 헷갈리냐 이거 왜 헷갈리냐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그래도 이거 요기에선 좋다 되게 아이씨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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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크흫 안죽어 흫 안죽어 흫 흫 편지? 뭐야 이거 이 문 이거 뭐야 이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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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백키라고 방백키시라고요 편지는 뭐할 때 쓰는거야 이거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너이씨 너어 너어 죽어 저리가 야 코랑이빨대나무 다리역하세타조알까요 이러기 벌써 피가 하나밖에 없어 아니 돌취 몰애길내 피가 하나밖에 없냐 저 다리여 방퇴 기다린다 그래 저리 가 오 오 오 오호 아 으 스와요 대신 이전 으 아니 지칸 6 Cruy 파이에서 3년 이라는데 아 아 아니고 못 돌아갈 수가 없대 잠깐만 그러면 우리 나 안 가본 데 있는데 다시 돌아가 되자 그러면 못 돌아간